거의 스피커드 어디에 크게 나오네? 오 보고있는데 다 영어인데 이거 아이 좋대요 음 한 번 더 못 꺼내네 잘생겼네 잘생겼다 일단 아쉬운 점 형 와 내가 미리 보긴 했지만 와우 너무 잘나왔어 우와 비둘기 뭐야? 이거 진짜 한거에요? 파란색 이 두 장 야 요 야 잘나왔다 너무 잘나왔네 되게 잘나왔다 와 일단 그 뒤에 구름이 와 CG가 아닌데 와 와 너무 잘나왔네 마지막으로 유진이의 아 이거 노래 이기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어?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했어 이야 OF 아 아 보기 오 하하 아 굿 질 아 오 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